반갑습니다. 전국의 9급 수험생 여러분. 공무원 영어를 공부하고 계시는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인사학신처에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출제 경향이 갑자기 바뀐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누구냐면 저는 모두공에서 영어를 강의하는 모두공 영어 대표 강사 이열입니다. 자 근데 사실 시험에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에서 굳이 이걸 발표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하나씩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암기. 암기를 갑자기 두 달 남았는데 세 달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암기를 전혀 안 내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암기가 필수인 과목입니다. 암기를 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무슨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암기를 하지 않고는 전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다만 그 암기의 치중에 있었던 약간 지나친, 그 지나친 부분의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영어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지금 박사 과정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겠지만 박사 과정에서 주로 논문으로 다루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무원 영어, 특히 구급 시험의 어휘 난이도가 정말 영어 교육적으로 적합한가라는 논문들이 몇 편 나왔어요. 또 상당히 좀 수준 높은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구급 공무원 시험이 과거 출제되던 그 공무원 시험이 사실 독해에서 출제되는 어휘와 그 다음에 어휘 문제로 출제되던 어휘의 그 사이에 빈출,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빈도상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독해에서 출제되는 어휘의 수준은 뭐 일상적인 수준의 어느 정도 수준의 해당하는 어휘였다 그러면 이 어휘 문제에 해당하는 어휘는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어휘들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되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 한 3개년 정도 기출 문제를 보시면 위에 제시되는, 그 위에, 그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보다 밑에 보기에 제시된 어휘들이 훨씬 쉽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쉽냐면 보통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 많이 어려워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휘로 구성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배제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은 이미 실현이 된 내용입니다. 적어도 2년, 3년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문법도 잠깐 살펴볼게요. 문법은 예전에 공무원 문법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가장 어려운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다라고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벌써 한 12, 3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정말 두꺼운 문법책을 거의 다 외워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빈번하게 출제가 됐었죠.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 그리고 원어민이 봐도 이건 구분하기가 힘든데 하는 정말 문법을 위한 문법들이 출제됐던 게 과거의 경향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한 세 차례 정도 변화를 겪었습니다. 2008년도 2008년도를 기점으로 문법이 한 번 확 쉬워집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15년 정도 그 사이에 또 한 번의 문법이 또 털어내기 작업이 있어요. 그리고 2018년 이후 2019년도 이후에 문법을 완전히 걷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법 출제만큼은 사실 더 이상 공무원 영어라의 문법이라는 거에 특색이 더 이상 남아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수능 문법보다도 더 출제 범위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이 문법 공부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문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고 그 문법 또한 문법 공부를 해서 푸는 문법이 아니라 독해와 그리고 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 영어에서 암기를 줄인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을 위한 문법은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법이 문법 문제를 풀기만 위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문장을 해석하려면 그리고 문장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려면 또는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문법을 알면 해석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문법이 좀 필요합니다. 됐죠? 그리고 문법 문제도 여전히 출제되니까요. 그런데 그 문법을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변화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변화의 내용에 대해서 암기를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크게 그 두 가지입니다. 단어 밑에 제시되는 어휘를 상당히 어렵지 않게 내줄 테니까 불필요한 어휘 외우지 마라. 그리고 문법 불필요한 문법을 더 이상 공부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대체 왜 이런 발표를 하고 그리고 왜 시험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실제로 저희 가족들 중에도 공무원이 있는데 저희 가족들 중에 공무원이신 분이 되게 혜택이 많아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외국으로 연수를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국가에서는 정말로 이제 실제 영어 능력이 있는 그리고 단순 암기를 통해서 배양된 점수가 아니라 정말 능력이 검증된 그런 시험으로 선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냥 토익 시험 얼마로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토익 몇 점 G텔프 몇 점으로 그냥 정하고 영어를 안 봐버리면 안 돼? 라고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지 못 고민을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토익이라는 시험이 이미 국가가 구급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신뢰를 못 받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토익 700점 정도를 막기 위해서 진짜 영어 실력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공식들이 필요한가요? 공식들이 필요한 거죠. 토익 700점을 정말 순수하게 영어 공부해서 만들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한 2주 빡세게 공식 외워가지고 하고 싶으세요? 7급을 영어를 그렇게 바꿔놨더니 사람들이 실제 영어 능력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2주 만에 공식으로 700점 달성 이런 걸 자꾸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9급에서 진짜 영어를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옛날 시험 볼 때보다 영어를 더 못해 토익으로 바꿨더니 그런 고민을 했을 수 있죠. 그래서 9급에서 이런 실제 영어 능력 이런 걸 더 많이 평가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라지게 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번 시험에 갑자기 다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휘 문제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휘 문제가 지독하게 어려운 그 동의어 반의어 다 외워야 되는 암기식 문제에서 벗어나서 문맥상 해석을 통해서 이 해석을 하면 이 문장이 해석되면 어떤 어떤 단어를 모르더라도 밑에서 어떤 단어를 고를 수 있다. 이런 추론 능력을 이제 검증하는 형태로 시험이 바뀌는 추세일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생활 영어에서도 그런 실생활적인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 거고 영작 형태의 문장이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진짜 말을 시켜보고 싶거든요. 진짜로 글을 쓰라고 시켜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로 말하고 쓰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으니까 근데 그거는 평가상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빈칸을 채우는 형태로서의 영작 또는 문장을 올바르게 완성된 문장을 고르는 형태로의 영작 문제는 더 강화될 수 있다. 됐죠. 자 그럼 추론식으로 넘어간다 라는 건요. 여러분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는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제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커뮤니티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뭐 EBS 교재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해요. 자 여러분 수능이라는 시험은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점이 넘으면 1등급을 주고요. 80점이 넘으면 2등급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시험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왜요? 애쉬상초에 80점만 넘으라는 거예요. 즉 죽어도 죽어도 못 풀 문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다 깨서 보더라도 다시는 볼 필요 없는 불필요한 문제들이 들어 있어요. 수능은 100점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점까지는 마이너스 0점으로 쳐주는 시험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수능 문제는 과도하게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걸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왜요? 여러분의 생각이 망가지고요. 여러분의 흐름이 망가지고 그리고 읽다 보면 한 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절반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겁이 나고 멘탈이 무너집니다. 절대 절대 추론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EBS 수능특강을 풀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EBS 수능특강에 추론을 중시하는 유형의 문제들도 있고 좋은 문제들도 있어요. 됐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교수님들이 여러분이 어떤 수업을 듣고 있던 간에 교수님들이 다 연구를 하시니까 그런 류의 문제들은 이미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엄선되지 않은 그 돌밭길 같은 곳을 여러분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헤매게 된다. 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추론 문제가 어떤 문제를 내겠다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빈칸이 늘어나나요? 빈칸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빈칸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수능에서 추론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추론이라고 했을 때 어휘추론 빈칸 추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줄 친 표현의 문맥상 의미 세상에 없는 문제를 가져올 수는 없고요. 요거 정도 요거 정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엄밀히 말해서 얘네가 추론이에요. 이거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네가 추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국어하고 영어하고 뭐 이 전공 과목들 그 다음에 선택 과목들 이런 걸 다 같이 발표를 해야 되는 우리는 국가 입장에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됐죠? 영어랑 국어의 추론이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추론을 강화한다라는 건 크게 독해가 강해진다 이 얘기예요. 전반적인 독해가 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독해가 강해진다 라는 얘기가 또 어휘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뭐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독해는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이미 이 추론 형식을 반영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2년 전부터 그 기출 문제가 반영되고 있다는 기출의 반영 이미 2년 전에 해야 될 발표를 지금 한 거라고 보셔도 돼요.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법과 어휘보다는 글을 더 잘 읽고 그리고 글을 더 잘 쓸 수 있는 거가 중요한 능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나는 하푸를 해야 되냐 동형을 해야 되냐 실전모의고사를 해야 되냐 이런 거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는 질문이잖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러분이 하나는 걸러야 돼요. 뭐냐면 최근 10개년 기출 이런 건 걸르셔야 돼요. 이거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푸는 문제가 10년 전 15년 전 기출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전체를 딱 들어다가 버리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유효한 기출은 20년 21년 22년 3개년 19년 19년 조금 애매해요. 19년도 사실은 맞거든요. 19년 조금 애매해. 안전하게 가자고요. 20년 21년 22년 3개년 기출을 제외한 나머지 기출을 언급하고 있는 책이 있다. 그럼 그건 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스타일이 스타일이 스타일 자체가 얘를 베이스로 만든 게 있고 정말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버리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어휘 문제에서 어휘 문제에서 동의어 반의어를 정리해주고 있다 버리시면 돼요. 왜요? 동의어 반의어 문제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게 암기라는 거예요. 추론이라는 건 문맥상 해석을 해서 그 밑에 있는 비교적 단순한 단어들을 추론하여 답을 선택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얘와 얘는 동의어니까 보자마자 답을 그걸 거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딱 인사혁신처에서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인 거야. 문법도요. 문법도 이런 것만 거르시면 돼요. 뭐냐면 뭐 문법 용어들 막 설명해서 바르는 거 있죠. 그리고 이런 수거가 있죠. 이런 거를 외워야죠. 이런 게 나오면 거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왜냐면 내가 비교적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나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그죠? 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걸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야 될 것과 걸러야 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20년, 21년, 22년에 대한 기출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데 얘랑 얘는 뭐다 얘랑 얘는 뭐다 이건 원래 이런 거다 이건 외워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자체가 혁신 대상이니까 거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의 문제를 깊게 들어가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풀다가 안 맞으면 하지 마세요. 뭐 구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집중할 것은 뭐냐? 가장 집중할 것. 공부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 변하든지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야 되는 건 내가 진짜로 실력이 늘고 있나 입니다. 내가 진짜로 실력이 늘고 있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뭐 내가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내가 책을 몇 권을 띄었는데 몇 문제를 풀었는데 뭐 얼만큼을 했는데 암기에서 빠져나와서 추론으로 넘어간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이 하루에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든 그건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과를 가져오라는 거죠. 실력이 늘지 않았다? 안 되는 시험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이미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발표가.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에서 갑자기 막 확 바뀌는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어는 그렇게 됐어요. 3년 전부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굳이 여러분이 신경 쓰실 건 없겠다 저도 생각이 들지만서도 높아심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저 마지막에 뭐 대단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들을 하셔서 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가장 집중할 거는 내가 실력이 늘고 있느냐. 5번 비어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광고가 좀 들어있으니까 저를 모르시는 분은 나가세요. 저를 모르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딱 들으시면 유용한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지금은 제 수강생들한테만 말할게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딱 두 권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실직고람 독해 역습 두 개만 하세요. 두 개만 하세요. 이 두 개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푸는 양은 독해 문제 문법 문제 문법은 정말 문법 문제 연습으로 한 300문제 이상 푸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독해도 한 500지문 이상 읽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만 독해 역습은 최대한 빨리 끝내시고 이실직고는 최대한 여러 번 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아시겠죠? 독해 역습은 왜냐면 기술이에요. 기술 방법을 빨리 익혀야 돼. 그래서 독해 역습은 제가 찍는 대로 족족 빨랑빨랑 끝내시고 됐죠? 이실직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날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모드공 처음 들어서 하프 모의고사 찍었는데 하프 모의고사 막판에 가면 제가 어휘랑 어법 문제 다 빼버리고 독해만 있는 생활영어 이런 거 다 빼버리고 독해만 있는 하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해놨거든요. 그 정도 하프는 파이널에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 둘이 가장 가장 중요한 기둥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기둥으로 확실하게 잡고 가세요. 어차피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하프 동형 다 갈아엎힐 겁니다. 그쵸? 실전 모의고사 다 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딱 시간이 지나면 누가 쓰레기였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웃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냥 두 개의 기둥만 확실하게 잡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쫄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앞길에 이 세상 모든 모든 긍정적인 일들이 있기를 기도 여러분의 성적을 반드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열입니다.